위의 평가의 순서죠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그 전통적으로 잘 나왔죠 그래서 위의 평가의 요소 제가 이걸 이렇게 하면 확결로도로 했죠 확결 두 문자로 뽑았죠 확결로도 일단 확 위의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 과정이죠 독성이 몸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한 절차가 위해성 확인 과정이죠 확인하면 어떻게 하냐 과연 그 독성이 어느 정도까지 노출이 허용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위험한지를 결정하는 위험성 결정을 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 노출이 어느 정도에 대한 노출량이죠 그래서 노출량을 결정한 거죠 노출량을 결정한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것 마지막은 등급 매기는 거죠 그래서 위험도가 되겠죠 위험도 그래서 과거에는 확결로도 했고 뭐야 순서만 잘 기억하면 됐는데 확결로도 하면 되는데 2018년도 역대급 어렵게 나왔을 때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험도가 4단계가 되겠죠 확결 평등이죠 확인하는 과정, 결정하는 과정, 노출 평가는 과정 그리고 등급 정한 거죠 위험도죠 그런데 그 내용 이것도 다소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보니까 1번과 4번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2번, 3번 가지고 갈등을 하셨을 것으로 저도 사실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2번이 상당히 교묘하게 나온 것이죠 위험성 결정인데 노출의 허용량을 산출한 거죠 빈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제가 기억에 의해서 복원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빈도란 말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번, 빈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의 요소의 인체 노출의 허용량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확결로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그런데 또 이해적인 요소와 암기적인 요소가 병행된 사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 독성을 확인하는 확인과정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실제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위험 정도를 정하는 등급 정하는 위에도 결정과정 이 네 가지 꼭 기억해서 보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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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